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말도 안 되지 그렇고 말고 수추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걸 성공한 사람이 있대요 확인해보니 정말 독일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는 기사 그래서 정구슈타인이 찾아간 것은 닭갈비집 식당하는 손님들로 북적북적 불판이 닭갈비가 강렬한 향기로 유혹하는데요 실험하자더니 여기 왜 왔어요? 여기가 숯불 닭갈비집이잖아요 숯불 설마 이거 어디로 온 거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정구슈타인입니다 제가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야 되니 여기다가 숯 좀 넣어주세요 네? 그 숯 중에 확 달궈진 거 있잖아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꿔줄 겁니다 그냥 여기다가 제발 좀 넣어주세요 정구슈타인의 간곡한 부탁에 달궈진 수출 땅콩버터에 넣어주는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땅콩버터를 충분하게 묻혀준 뒤 얼음에 넣어두고 24시간 동안 냉동실에 보관을 하면 다이아몬드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땅콩버터에서 수출 건져낸 후 바로 얼음에 넣어주고요 부자가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24시간 지나가라 출발 얼음과 함께 그대로 냉동실로 직행 그리고 24시간 후 떨린다 떨려 진짜 다이아몬드가 나오면 어떡하지? 만약에 다이아몬드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전 세상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행복을 찾아 떠날 거예요 안녕 여러분 그래 두고 보자 뚜껑을 열어줍니다 짜잔 드디어 개봉박도 여기 따뜻한 물이 있는데요 수출 꺼내서 따뜻한 물에 씻어주면 다이아몬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더 혹시 다이아몬드가 됐을지 모르니까 조심조심 수출 땅콩버터랑 엉겨붙어서 아주 꽝꽝 얼었네요 나와라 따뜻한 물에 숯을 놓은 물을 살살 헹구어줍니다 이거 딱 달라붙었네 이게 설마 다이아몬드 나온 거니? 자 뭐야 이거 그냥 숯이잖아 에헤이 그럼 그렇지 낚였네 아직 희망을 버리지 못한 정곤슈타인 혹시나 싶어 망치로 내리쳐보는데 어 그냥 부서진 숯이야 내 다이아몬드 어딨어 내 다이아몬드 내 다이아몬드 내 다이아몬드 돌려래 그렇다면 기사석 선봉 사례는 어떻게 된 걸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비롯한 생물과 음식물 등은 탄소수소 산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태우면 탄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땅콩버터를 태우게 되면 탄소만 남게 되고 또한 숯도 대부분 탄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온 고압의 환경 하에서는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숯과 땅콩부터 그리고 얼음을 단지 냉장고에 넣는 것만으로는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거 누가 다이아된다고 그랬어 그냥 숯이잖아 숯 어? 숯으로 만들어줘? 어? 다이아에 깜빡 속아가지고는 내 고충 빌딩 내 꿈 술이나 마시자 아우쏘 아우쏘 지금 뭐하세요? 뭐 하긴 실험도 다 망했는데 술이라도 마셔야지 그거 실험 소품이에요 소품 이게 실험 소품이라고요? 이걸로 뭔 실험을 하던데? 술에 달걀을 넣으면 달걀이 익는대요 또 다른 시청자의 제복을 보드카로 달걀을 익힐 수 있다? 에? 술에 달걀을 넣으면 달걀이 익는다고? 정말 가능한지 바로 실험에 들어가 봅니다 여기 알코올 도수 40도인 보드카가 있습니다 이 보드카로 끓이지 않고도 달걀을 익힐 수 있다고 하니 당장 실험해보겠습니다 보드카를 넣으세요 그래서 3분의 1만큼 술을 부은 뒤 달걀을 넣어주는데 과연 변화가 있을까요? 오! 지금 흰자부터 서서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보드카에 넣자마자 가열한 것처럼 달걀 흰자가 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알코올 도수 70도인 에탄올이 있습니다 여기에 날개를 한번 담가볼게요 마찬가지로 그릇에 식용 에탄올을 붓고 달걀을 깨에 넣어주는데요 술 안 할 때 흰자가 진하게 변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익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고 24시간을 방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거의 90%는 익은 듯한 보드카 달걀 에탄올 달걀은 거의 달걀프라이 같은 모습인데요 둘 다 차이는 있지만 계란이 익었습니다 아니 진짜 익은 거 봤나? 어떻게 이러지? 오호 정말 가열한 것과 흡사한 형태 오! 진짜 익었다 이거 오! 흰자가 마치 살물 달걀처럼 아주 단단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대박? 왜? 왜? 먼저 에탄올 달걀 시식! 표정이 알려주는 지옥의 맛! 이건 사람이 먹는 게 아니야 아이고 식민지 가면 살물 달걀이랑 똑같아요 똑같아 이번엔 보드카 달걀 차례인데요 오! 에탄올에 넣은 달걀이 단단하게 익었다면 이거 나도 부들부들하게 익었네요 맛도그랄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처음 맛보는 달걀 요리의 신세계 오! 아 이거 냄새가 나가네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야! 아니 근데 끓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계란이 익는 거지? 정말 신기하네 달걀에는 알프균을 비롯해서 많은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게 되는데요 보통 달걀이 익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열에 의해서 이 단백질 성분이 변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걀이 알콜을 만나게 되면 달걀 속의 단백질 성분들이 알콜에 의해서 탈수가 되게 되고 또한 단백질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마치 열에 의해서 익는 것처럼 변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우! 못 먹을 걸 먹었더니 속만 쓰리고 현대 과학의 아파트는 배가 고프다 어디 먹을 것도 먹나?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느냐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이거 먹으면 어떡해요 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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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석 붙는다고 해서 실험하려고 산 건데 실험이라고요? 시리얼에 철분 성분이 들어있어 자석에 붙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디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셨는데요 시리얼에 이 철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리얼 성분표에 철분을 확인 이 철분 성분 때문에 시리얼을 잘게 부순 뒤 자석을 가져다 대면 철가루가 달라붙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실험 시작! 먼저 시리얼을 붓고 망치로 잘게 부숴줍니다 그러면 자석을 가져다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반 의심 반 자석을 부서진 시리얼에 이리저리 대보는데요 과연? 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철가루 뭐야? 하나도 안 붙었잖아 왜 그런 거지? 이번엔 시리얼을 더 잘게 부수기 위해 믹서기로 물과 함께 갈아봤는데요 곱게 간 시리얼을 비닐봉투에 넣어주고 이제 철가루가 붙는지 한번 자석을 대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석을 대보는데요 역시 철가루는 붙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철가루가 1도 안 보이잖아 시리얼에는 분명히 철분이 들어있지만 전자를 잃은 철이온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얼을 잘게 부수는 것만으로는 자석에 붙는 철가루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숯과 땅콩버터로 다이아몬드를 만든다는 것은 거짓! 술로 달걀을 익힐 수 있다는 것은 진실! 시리얼의 철가루가 자석에 붙는다는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과학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이 정구슈타인에게 질문해 주세요 대신 실험해 드릴게요 하하하하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잘못된 과학 정보 무조건 믿기보단 한번 의심해 보는 것이 제대로 된 지식을 쌓는 길입니다 무조건 믿기 무조건 믿기 무조건 믿기 무조건 믿기 무조건 믿기 무조건 믿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